그렇지 장도영이 또 올려봐 아마 흑돼지 10만원어치 포장 드립니다 댓글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자자 하하하하 맞아맞아 선배님 올리기 전에 내꺼 올려야겠네 하하하하하 그럼 아우 나 선배님 당분간은 그냥 댓글로 하고 좋아요만 눌러 놓을게요 그리고 1분 이상 이렇게 해 놓을게 거기 순서에다가는 안올릴게 내가 좀 막 요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렇다 아 그렇구나 아 저는 저는 형님 거기 카톡방에 올려온거 100% 다 다뤘어 아 나 진짜 알죠 아이 선배님 인정을 좀 해줘 봐 그런거는 좀 아이 나 진짜 100% 다 다른다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네 아유 뭐 저기 대전에서 핸드폰 잡고 사는 사람 1번 이기전 2번 신한수 3번 장도영 그죠 어 어 어디에 아 그래요 저는 24시간 켜놓는데 항상 24시간 막 유튜브니 뭐니 아 이거 막 배터리를 어 저는 저는 막 저는 그냥 막 24시간 켜놔요 막 겁내 켜놔 그렇게 안 travaill 그렇게 안하면 살수 가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